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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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저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꾸 저한테 인사하지 말아요 부담스러우니까 아 말 안 듣네 진짜 인사하지 말라니까 왜 이래요 저한테 부담스럽게 콜라 엔진 부스터 콜라로 나가긴 하네 뭘 모르겠네 콜라로 나가긴 하네 콜라 콜라 스물여섯살입니다 아 동안 그래요 고마워요 씨브레 잘못 갖고 와대 콜라 추진력 별로 없다고요 괜찮아요 못으로 박으면 금간다고 이게 이제 3기통이지 3기통 6기통 더운듯이 웃고 하자 웃어 하하하하하하 두꺼우 잠깐만 재정 근데 고무줄을 씌우고 존나 흔든 다음에 고무줄체에 다 잡아당긴다 하하하 이게 그 콜라 엔진이라는 거야 처음 봤지? 나도 처음 봤어 이거 손잡이요 나 날라갈 수도 있잖아 나 하다가 날라가면 어떡해 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군 끝내지지 않냐? 어? 야 이 정도면 12기통이야 내리막길에서 하면 안 돼 와 소름 돋았다 내리막길에서 하면 안 된대 내리막길에서 하려고 했는데 내리막길에서 하려고 했는데 공장 가서 씌우고 자 하나 하나 만들었어 열 두 개만 만들게요 열 한 개 자 마지막 한 개 남았어 나의 무대는 여기에서 이렇게 오케이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내리막길은 아니죠 아뇨 아뇨 내리막 아닌데요? 무슨 말도 안 돼 소리를 개 같은 거 살면서 하루에 콜라를 이렇게 많이 사보기도 처음이다 나 안 터졌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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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12시에 방송을 켜서 3시 4시 사이에 방송을 종료하는 BJ 자격꽃입니다 자격꽃 자격꽃 튜브 자격꽃 튜브가 3월 달부터 대폭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먹지 말라고 내 몸에 붙은 콜라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ten 5FE 암 longitudinal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